자 이 그림은요 하얀 뱀 3마리인데 이렇게 색깔 있는 뱀 3마리를 그렸어요 탐진치 3독이에요 뱀은 독성이 있죠 그 독이 있는 뱀 3마리를 그려서 탐진치 3독을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두려움 청산 두려움과 수치 청산에 최고예요 수치의 대명사인 뱀이 3마리 나온 데다가 두려움이 막 이 바탕으로 바탕이 검정이라서 엄청난 심장의 두려움과 함께 이게 세 가지 색깔로 엄청난 환공포 두려움을 일으켜서 더군다나 뇌치유까지 돼요 점 찍어서 이게 아주 보색 대비로 시원한 색깔이에요 명료한 형광색이랑 뇌를 탁 치면서 엄청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의 아픔 그리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존재 인정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자신의 존재 약자를 인정 못해서 날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이걸 가져가면 좋고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좋은 아기도 또는 너무 거부감이 되고 징그럽고 싫고 미운 아기도 전부 이 그림에 반응하는 거죠 두려운 아기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약자가 있는 거니까 그런 아기들이 소장을 하시면 치유가 많이 될 겁니다 탐지윈치 삼두기 였습니다 우리의 스포츠는 교육과 함께 가자멘이 있다면 수치당한 사면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치당한 사면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그림을 끝난게 성장한 자 הסhin한으로 수치당한 사면이 되 Kings 10 위boards 한글자막 by 한효정